우리 국민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가장 잘 방어해냈고 군사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뤄냈고 전쟁의 대뜸이 위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들 아닙니까 여러분? 위대한! 위대한!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들이 위기 극복의 위대한 DNA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만 바뀌면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과 결코 멀지 않았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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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오와 갈등을 심는 분열의 정치, 보복과 정쟁이 행행하는 구태정치 이제 이런 과거의 정치를 넘어서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정치 국민내각 대통합정부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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